아 이쪽으로 저보시고 옆으로 누우실게요 아 옆으로요? 네네 깍지 키시고 아프진 않습니다 힘 빼셔야 됩니다 힘 빼셔야 이게 아 소리 나네요 반대쪽 보실게요 괜찮으세요? 아 괜찮습니다 시원하시죠? 아프십니까? 형님 이쪽으로 올라오실게요 저요? 네네 아 눕지 마시고요 앉아보세요 아니 앉아보세요 어느 쪽으로 이제 경추가 피어져 있는지 보는 거거든요 네 힘 빼시고 빼시고 힘 빼시고 어 소리 났어 소리 났어 네 괜찮습니다 네 힘 빼시고 힘 주시면 안 됩니다 어 아 오 촉촉스루왔어요 죄송한데 캣자가 추 나에요? 춘 화에요 춘 나 추 나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 오우! 아! 우리랑 소리가 좀 다른데? 손이가 좋아 어떻게 했어? 아! 아!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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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오래되신 거 맞죠? 모가요? 탈모? 네! 오래됐죠 거의 10년 넘었으니까 뭔가 머리를 막 찌르고 있는 거 같아요 네! 안쪽에 진짜 이렇게 하면 머리가 나아요? 일단은 침치료랑 한약치료 같이 해서요 하면 지금 모근이 살아있는 부위는 가능합니다 그럼 머리 전체를 다 묻히나요? 아니요 아니요 화장 있으면 예쁘다 머리빈이다 어머! 안테나다 와이파이 진짜 안테나다 손이 잘 되겠네 아! 머리도 해커셋도 들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뭐 덕분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와!